영아야, 하늘나라에서 내려다봤지? 너희들이 다시 영화로도 또 남겨줬으니까 얼마나 보람된 일이냐 짧은 인생, 영원한 조국에 그걸 너희들이 실천해줘서 정말 고맙다 잘 있거라 당직사관님이셔 필승! 그렇죠, 사사님이시고 필승! 그래 반갑다 어, 사사님이신가? 필승! 전혀 본 제 동기입니다 잘해보자 예 아, 나도 아니, 시키 순환하면서 이런 거 구경도 못하셨다 오케, 아악! 이종장님은 괜찮으십니까? 이종장님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